Q. 가식적이기 때문에 가식적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찬우 형과 세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뭐 아무런 거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래요 왜 항상 이렇게 가식적으로 보이지? 아! 아 그래 가식적이라기보다는 방송을 할 때의 그 모먼트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먼트의 갭이 있다고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게 가식적인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뭘 볼 수도 있어 그게 가식적이지 저는 문제 먼저 해요 형이 내가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냥 뭐 그냥 뭐 아니 난 귀여워서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고 아 그럼요 제가 늘 이제 지금 몇 번이나 데려다 드리는데 고마운 사람이죠 내가 잘해야지 수고하면서 할게 아 좋죠 근데 너 나랑 소중한 거 싫어하잖아 뭘 싫어해요 싫어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아 아니 싫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핫붓도 먹은 적 없어 그렇지 전체 이렇게 한 거 빼고는 없잖아 그렇지 챔피언스 리그 경쟁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나폴린은 리그 우승을 일찌감시 확정 줬고 라치오도 챔피언스 리그까지 확정 지금 36라운드까지 마친 상태죠 네 이게 36라운드가 굉장히 격변의 라운드였습니다 이 라운드에서 이제 인텔을 지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 뭐 그 징계 결과 나오고 이러면서 순위표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라운드가 됐어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이제 엠폴리와의 경기가 이제 36라운드에 있었는데 이 경기를 앞두고서 이제 징계가 다시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3심에 가서 파기환송이 돼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최초 징계는 15점이었죠 마이너스 15점이었다가 그 3심에서 이제 15점은 좀 과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취소가 돼서 잠깐 복구가 됐었다가 원래 그래서 2등 3등에 원래 유벤투스 이름이 있었거든요 2위가 이제 유벤투스였었죠 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마이너스 10점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다시 나와서 이거는 아마 변동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재산고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재산고를 하게 되면 과거 이제 칼초폴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은 7월 말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종 순위가 결정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보통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제 결정을 했을 때는 이번 이전 케이스는 뭐가 문제냐면 검사 측에서는 마이너스 9점을 요구를 했는데 판결이 마이너스 15점이 나왔거든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6점에게? 어, 내는 건데 이번에는 검사 쪽에서 마이너스 11점을 했고 판결이 이제 10점이 나와서 이 정도면 뭐 아마 좀 위에 다시 재산고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이러면서 라치오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라치오가 지금 68점? 그렇죠 그래서 5위인 아탈란타랑 7점 차가 나기 때문에 남은 경기가 두 경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뒤집혀질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라치오까지 이제 확정이 됐고 근데 라치오는 사실 남은 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수월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니었더라도 진출이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3위가 인터밀리안인데 앞으로도 찬우영이 이야기했고 같이 둘이 경기를 봤지만 나폴리안테 2대1로 졌어요 3대1로 졌죠 3대1로 졌죠 하나 더 들어갔죠 마지막에 매기는 거야? 헷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매기는 거 같은데? 매기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매기는 거 아닙니다 얼마 안 됐잖아 근데 그거 알잖아요 주말에 경기도 많이 보고 이러면 몇 골인지는 좀 헷갈려 승패는 기억이 나는데 알았어요 네 알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폴리전에 지면서 공식전으로는 8연승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리그에서는 5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단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기존에는 이제 승점 4점을 추구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유리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탈란타전 바로 이제 다음 라운드 주말에 치러지는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승점 그러니까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 인텔에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아탈란타가 5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정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아탈란타한테 진다 이러면 상황이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탈란타도 그러면은 37경기 64점 되면은 오 순위 많이 올릴 수도 있겠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3위는 이제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면 승점이 같은 팀이 있었을 때는 그 상대 전적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인텔이랑 아탈란타랑 먼저 뻔했던 대결에서는 원정에서는 인텔이가 1점 차로 이겼어요 네 한 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한 골 차로 만약에 인텔이가 진다 그러면 남은 토리노아의 경기에서 역시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대 전적이 아예 같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인지의 골 득실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인텔이가 지금 플러스 27이에요 많이 앞서있죠 많이 앞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좀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근데 2골 차 이상으로 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 전적이 아탈란타가 앞서잖아요 그럼 승점으로 이겨야 돼 그러려면 토리노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인텔까지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5점 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란 밀란이 이번 라운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남은 경기가 이제 유벤투스랑 원전 경기가 남아있거나 배로나랑 이제 홍경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일단 다시 4위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좀 커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바로 다음 라운드 주말에 이제 경기인데 그게 유벤투스랑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지게 되면 만약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되게 살떨리는 경쟁을 해야 되고 네 마지막에 상대인 이제 그 배로나가 네 지금 현재 잔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잔류 경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산푸도리아랑 크레모네스는 18점, 24점이고 두 팀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강등이 확정이 됐고 배로나가 30점으로 그 18이 딱 한 자리 남아있는 그 자리에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제 강등 결정이 레체, 스페지아, 배로나 이 세 팀에서 경쟁을 하는 거라서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 강등 팀 한 팀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 부담되지 이게 부담이 되니까 만약에 배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벤투스는 졌어 그럼 큰일 나네 생각보다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둘 다 막 이겨야지 누구는 챔스 가고 누구는 잔류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일정 자체의 난이도는 그래서 배란 입장에서는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벤투스 상태를 봐야겠죠 나중에 유벤투스 얘기까지 하겠지만 자 일단은 아탈란타가 일정상으로는 앞서도 뭐 얘기했지만 인터밀란 경기 있고 이제 몬짜랑 경기 그렇죠 일정은 아탈란타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테르라는 경기가 일단 원정을 가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테르는 아탈란타랑 지금까지 경기를 했었을 때 인테르가 대부분 결과를 좋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탈란타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원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몬짜랑 경기도 몬짜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몬짜가 지금 팔라디노 감독 선임 이후에 쭉 치고 올라와서 지금 8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네요 이 팀이 초반에 4연패인가 5연패로 시작을 했거든 시즌 초에 엄청 안 좋았어요 엄청 안 좋았을지 그래서 나폴리랑 붙을 때도 힘없이 지고 이랬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제가 나름 유망주들 그 다음에 이름값 있는 선수들 데려왔는데 성적이 왜 저러냐 그랬었는데 팔라디노 감독 선임 이후에 쭉 치고 올라와서 지금 몬짜가 굉장히 높은 순위 경기력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꽤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몬짜가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코파 이탈리아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결승 있죠 인텔이랑 피오렌티랑 경기를 하는데 이거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몬짜도 잘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네 왜냐하면 유멘투스가 지금 지금 징계 자체는 일단 이탈리아 내에서만 징계가 나온 건데 이 징계를 받아서 UFA에서 너네 유럽클럽장들 아예 나오지마 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위 유멘투스가 몇 위를 하건 간에 일단 하나가 그렇지 몬짜보다 위에 있다면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주전기 남겨두고 지금 7점 차니까 무조건 위에 있는데 이 유멘투스가 몇 위를 향하고 간에 상관없이 일단 몬짜는 그 한 단계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인테르가 코파 이탈리아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 네 그럼 인테르는 이미 지금 템스건 유로파건 나갈 수 있잖아요 무조건 나갈 수 있는데 코파 이탈리아 우승팀이 원래 유로파 진출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순위가 하나씩 또 밀려요 그래서 7위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유멘투스가 못 나가면 몬짜가 그 자리야 그렇죠 몬짜가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몬짜 가능성이 있고 근데 볼로냐 토리노 피오렌티나랑도 승점차가 얼마 안 나니까 몬짜기장에서도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되는 거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파리가 누가 될지도 사실은 지금 올이 무중이에요 지금 이게 챔스뿐만 아니라 유로파 컨퍼런스 이렇게 다 걸려있는 거구나 반대로 근데 피오렌티나랑 우승한다 그럼 7위가 돼도 못 나갈 수 있죠 그렇죠 뭐 그건 단순해지니까 그것도 못 나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아타란타 입장에서는 그래도 연패를 끊어내고 베로나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남은 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걸려있어요 로마 로마가 이제 피오렌티나랑 붙고 스페치아랑 일단은 순위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로마가 이제 근데 최근의 경기들에서 상당히 좀 승점을 많이 못 쌓았죠 그 살레르니타나랑도 경기에서 계속 끌려가다가 네 결국 마지막에 이제 동점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경기를 마치면서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신뢰같은 희망이 남아있긴 합니다 일단 2승을 거두고 위에 있는 팀들이 다 못하길 바라야 돼요 그럼 어쨌든 가능하긴 한데 무리는 감독도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특히 유벤투스 징계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볼메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리그만 놓고 왔을 때는 신뢰같은 희망이 있긴 하지만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피오렌티나도 이제 이 주말에 경기가 있는데 피오렌티나도 주중에 이제 코파이탈리아 결승이 있죠 그래서 피로한 상태에서 로마랑 만날 거예요 근데 로마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주말 끝나고 그 다음 주 주중에 세비아랑 네 유로파리그 결승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로마가 선택해야 될 거는 명백해요 세비아 콕구 우승하면 챔스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야 그리고 그렇게 가서 나가면 시드 톱시드야 맞아요 유로파리그 우승이어서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리그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경기가 계속 지금부터 3위 간격으로 계속 있어요 그 경기가 피오렌티나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결승 다시 스페지아 이렇게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당연히 결승이죠 유로파리그 결승을 고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무린이 감독이 유로클럽 대항전 결승에서의 그 승률 결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그쪽에 아무래도 하는 게 좀 맞아 보이고 다만 이제 디발라의 부상 회복 여부가 되게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 로마가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경기만 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경기 당일 유로파리그가 결승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제 유벤투스는 이제 뭐 아까 상고 재상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밀란이랑 만나고 오디네제랑 만나고 유벤투스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59점이기 때문에 두 경기 다 이기고 그 다음에 다른 팀들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두 경기를 다 이긴다는 건 밀란이 한 경기를 쥔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열리긴 하는데 이제 이 문제가 엠폴리전을 이겼으면 사실 이런 문제도 없어요 엠폴리전을 이겼으면 두 경기 다이면 자력으로 가능했어 왜냐면 밀란이랑 맞대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밀란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승점이 여전히 났습니다 자력으로는 안 되죠 자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일단은 지금 이번 징계 자체는 그 이적과 관련돼서 이제 징계였고 요 다음번에 이제 또 그게 남아있어요 연봉지급권과 관련된 그 또 징계 절차가 또 남아있어요 그 별건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유에파 쪽에서 아예 너네 유럽클럽 때문에 나오지 마라고 할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게 뭐 아예 없다라고 얘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외부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투스가 좀 쉬워 보이진 않고 엠폴리전도 경기를 보게 되면 이게 경기 시작하기 좀 직전에 이 징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흔들렸나요 유벤투스 선수들이 되게 엠폴리한테 4대1로 줬어요 맞아요 네 골이나 내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그 50분도 안 돼가지고 3대0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유벤투스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네 단순히 이제 전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유벤투스가 밀란이랑 경기도 홈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남은 경기가 우대세이기 때문에 사실 못 이길 경기들이 아닌데 어 엠폴리전 대패를 봤을 때는 이게 상황상 결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결코 쉬워 보이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벤투스는 지금 유로파권도 지금 가능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로마가 만약에 유로파리그 결승 가서 우승해서 챔스 시드를 받아요 그러면 한 단계 내려와서 유벤투스가 유로파 갈 수도 있긴 한 거 아닌가요? 아 로마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나가게 되면 네 유벤투스는 근데 그게 있어야죠 아 그 진게 또 유럽 대항전 나갈 수 있는 것까지 그걸 이제 받아야지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유로파리그는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유로파리그는 아니면 뭐 뭐 컨퍼런스라도 순위가 아니 저희가 진짜 챔스 경쟁으로 이야기 뭐 주제에 붙였지만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뭐 코파이탈리아 상황 유로파리그 결승 상황 이런 게 엄청나게 걸려있네 지금 많이 걸려있어서 남은 상황이 뭐 우승팀이랑 이제 라치오만 지금 결정이 됐지 나머지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약간 지금 되게 빡빡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보니까 요즘에 유럽 리그들이 다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그 분데스도 우승 경쟁 좀 치열하고 네 그렇군요 역시 이제 세례의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찬우 형님과 함께였고 다음번에는 술 한잔 합시다 저랑 좀 하시죠 아 진짜 할게요 알았어요 아니 바쁘잖아요 아 요즘 널러래요 이제 아 그래요? 뭐 하긴 어차피 유럽 리그 다 끝나가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6월 7월이 쉬니까 조만간 술 한잔 하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 말고 컨텐츠 말고 컨텐츠 말고 예예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